강철 깃발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상대편이 기선을 잡았네. C 거점이 점령돼. 이제 자네가 쫓기는 입장이로군. 날아가야 할 것 같다. 오름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A 거점이 정렬했군. 적이 훨씬 앞서고 있네. 뭔가 수를 써서 따라잡아야 해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A 거점이 정렬했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B 거점이 점령돼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A 거점이 점령된군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B 거점이 점령됐군. 5분 남았네. 이렇게 상대가 더욱 앞서나가는 분. 도움보는 다가가. 2분 남았네. 1분 남았네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2개가 자네들걸세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담락시켰군. 거점 2개가 자네들걸세.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늑대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끝난 건 아닐세. 긴장을 풀지 말게. 3분 남았네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클래정도 그럼. C 거점이 점령되데. 이리 그래 이제 두 명 싹id은 어딨그렇지. 앞다리의 울음소리가 부상됐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